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심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이성윤입니다 네 여러분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HD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 클릭을 딱 해주시면은 저희의 얼굴을 더욱더 생생하고 또렷하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성인씨 저희가 보도기사 나간 거 봤어요?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요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여기 지금 기사 나가고 있죠? 아이쇼핑 2회만에 완판 축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은 장소를 좀 바꿔봤어요 여기가 어디죠? 이곳이 합정에 있는 아이스페이스 갤러리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작품들도 걸려져 있고 좀 색다른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상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은요 아트페이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트페이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트페이스는요 요즘 보시면은 여러분들 노래도 콜라보한 노래가 훨씬 더 인기가 많잖아요 아트페이스는 아이스페이스와 그리고 작가의 작품이 콜라보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갤러리 가시면은 작가의 작품들 구매를 하려면 뭐 1,200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아이페이스 속에 싹 녹여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내 손안에 작품을 들고 다닐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이 아트페이스입니다 정말 케이스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작가님들의 작품을 이 케이스에 담는다는 건 정말 독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더 이상 케이스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작품이다 라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바로 이 시간대에만 구매하실 수 있는 혜택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정가가 38,000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구매를 하시되 되실 경우에는 바로 우리 이하영 작가님의 케이스를 30% 할인된 가격 바로 26,6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와 거기다가? 거기다가 저희가 드리는 짜자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 매거진을 여러분들께 팍 또겠습니다 네 아트페이스는요 아이페이스 몰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는데 본래 얘는 할인이 절대 적용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르고 졸라가지고 그럼요 컴퓨터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구성된 상품 이곳 아이쇼핑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빨리 득템하시길 바라고요 네 선착순 몇 분이죠? 100분인가요? 네 100분 100분에게만 이렇게 득템할 수 있는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갤러리까지 왔으니까 특별히 이하영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조금 해보려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자 작가님 모시고 저희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하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이쇼핑 고객님들을 위해서 작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화 작가 이하영입니다 네 저는 주로 강아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고양이도 있고요 사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왜 강아지만 딱 선택을 해서 그리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강아지를 그리게 된 거는 단순한 계기였는데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동물을 한번 그려보자는 생각에 그려보게 되었는데 또 강아지가 친근한 소재이다 보니까 관람객들과 소통이나 공감이 더 쉽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매력 때문에 계속 강아지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구나 실은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어요 혹시 이런 그림을 그리실 때 영감과 제목을 어떻게 지으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그냥 예전에 제가 강아지를 키웠을 때 일어났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생각하면서 또 강아지들의 그런 습성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려봐요 그런 상황 속 강아지가 되면 또 그 강아지의 심리는 어떤 상태일까를 생각하면서 작품 속 강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될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으로 작품 제목을 짓고 있고요 그때그때 제가 그리면서 강아지의 이미지에 맞는 이름들을 지어줘요 작가님이 특히나 마음에 들고 좀 애정이 가는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? 아무래도 봄이니까 따뜻하고 포근한 봄에 어울릴 것 같은 솜솜이 솜솜이 추천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게 솜솜이에요 그쵸? 예쁘죠 보시면은 약간 강아지가 봄날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뭔가 따뜻한 그 느낌이 되게 따뜻하게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라서 색깔도 핑크고 훨씬 봄에 딱 어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실은 이렇게 케이스 브랜드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저희 아이페이스에 이렇게 멋진 이하영 작가님의 작품을 입히시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예전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콜라보 제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브랜드라든지 제품에 대한 신뢰가 좀 없던 상황이라 망설이를 안 하게 되었는데 제품의 퀄리티 그리고 디자인에 다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트페이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하영 감사합니다 정말 특히나 이하영 작가님 작품은요 한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기존에 아이페이스 보시면은 유광의 반짝반짝한 느낌의 아이페이스였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무광이에요 무광이면은 더 부드럽고 풍근한 느낌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작품의 느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쯤은 우리 바쁘신 작가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쇼핑 고객님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? 우선 이렇게 좋은 제품 출시할 수 있게 해주신 아이페이스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제 작품들 소개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신 아이쇼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시고요 제품들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신 이하영 작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기 보러 들어가세요 네 다시 한번 구성 짚어드릴게요 저희 아이페이스 이하영 작가님 케이스 정가가 38,000원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격은 바로 30% 할인된 가격 26,600원에 그리고 아이지 매거진까지 함께 발송해드립니다 와우 선착순 딱 100분에게만 놀라운 혜택과 구성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뒤에 보이시는 작품들 있죠 이하영 작가님의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1644-4086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요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오피셜 원더바 그리고 아이쇼핑 팔로우를 먼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려놓은 게시물을 쇽 하고 공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예뻐요 다 좋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아이페이스 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한 5,000원 5,000원 정립금을 전부 다 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아이쇼핑의 쇼호스트 심의정 이성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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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